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미 대선 특보로 진행합니다. 밤사이 대선 판도가 뒤집혔습니다.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불리했던 주들에서 역전하면서 매직 넘버 270 달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. 바이든 후보 역시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입니다. 밤사이 일어난 역전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확실한 승기를 잡았습니다. 바이든 후보는 어제 밤까지 밀리던 주요 경합주에서 판세를 뒤집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가 싶었던 선거인단을 찾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. 러스트벨트 지역 미시간과 위스컨신주에서 역전에 성공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. 두 개 주를 합쳐 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단숨에 매직 넘버 270 고지로 향했습니다. 조 바이든 후보는 오늘 오전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과 연단에 올라 사실상 대선 승리를 확신한다며 승리 선언을 곧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초반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조지아, 놀스캐롤라이나, 오하이오주까지 휩쓸며 기적같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듯 싶었습니다. 그러나 자신이 4년 전 힐러리 클린턴을 잡았던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 이번에는 자신이 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. 현재 앞서 있는 펜실베이니아주마저 현재 우편 투표 개표가 시작되면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. 사실상 승자가 가려졌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선언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그러나 아직 엄청난 양의 우편 투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승부가 가려졌다는 점, 트럼프 대통령이 변수를 만들만한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.